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9일 재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 어제 대표에 당선됐으니까 오늘부터는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최고회의를 주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쏟아낸 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흠잡을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평가할 것은 평가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가, 환율 그리고 금리 등을 포함한 이 어려운 경제현실. 민생위기 앞에서 민생후퇴를 막고 민생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 왜냐하면 어제 당대표 선출 직후에 수락연설과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재차 요청을 하는 겁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당대표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당대표 산하의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책기구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 이거 말고 그 전까지 쭉 얘기한 걸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여러 가지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제안 이런 것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민생 앞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 정말 새롭게 뽑힌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한테 손을 내밀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은 정말 민생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협조할 뜻이 명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 저는 속셈의 일단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속셈의 일단이 드러난 건 그 바로 뒷부분.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는데 속셈의 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정치력이 좀 떨어지니까 제가 보기에 포장기술이 떨어지는 거죠. 바로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한 보복수사, 표적감사 등 정치보복과 정치공세를 위한 반발성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여야 협치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죠. 거의 노골적으로 야당 대표나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보면 세상의 모든 수사는 탄압이고 보복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범죄를 저질러고 누구한테 돈 먹고 당장 그 당의 사무부총장 출신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정근 사무부총장 출신이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덮어야 되나요? 그걸 덮어야 그게 바로 협치인가요? 그런 속셈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글쎄요. 객관적으로 보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더 솔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자. 영수회담이라는 게 과거 용어죠. 고리타분한데. 그러니까 대표회담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여당 대표는 옛날에는 대통령이 직권당의 총재를 겸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제이 때까지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이 세천년민주당의 총재였고요. 당에는 총재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조세형 총재 권한대행.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당청불리. 그래서 당의 어떤 직책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1호 당원 이렇게 불립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지금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집권당의 영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집권당의 대표죠. 지금 현재 없죠. 집권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다. 야당에서의 영수는 이재명 대표 맞죠. 그러나 집권당의 영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표현 자체도 본인을 좀 업그레이드한 자화자찬성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영수회담 제안했죠. 대화를 하자 이겁니다. 민생을 위해서. 이게 어떤 전법일까요? 여기서 바로 저는 담담타타를 떠올립니다. 담담타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마오쩌둥. 마오쩌둥의 전술 전략이죠. 공산당식 절순 전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담. 대화 대화. 타타. 타격을 가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불리하면 협상을 내걸고. 협상하자. 외교적으로. 그러면서 앞으로 협상하고 뒤로는 힘을 비축하거나 훈련을 쌓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조금 불리한 국면을 벗어났다 싶으면 타타. 때린다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마오쩌둥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걸 담담타타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현 전국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담담을 할 시기입니다. 자기들이 엄청나게 불리한 시기입니다. 왜? 이재명 리스크. 사범리스크. 오늘 보도를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26일. 오늘 29일이죠. 사흘 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이겁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해명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10월 국정감사회에. 그게 거짓말이다. 그거는 저도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10월에 백현동 부지에 대한 4단계 상향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요구해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해명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토부 요구대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국정감사회에서 답변했거든요. 위증이죠. 거짓말이고. 그런데 위증죄로는 그 이후에 바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그걸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 26일 날 검찰에 기소의견,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걸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이 송치한 겁니다. 선거법 9월 9일이 공소시효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거의 협박을 해서 자기네들이 백현동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백현동 특혜를 준 거는 2015년 9월 달입니다. 2015년 1월 달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김인섭 씨를 그 시행업체, 백현동 시행업체가 영입하면서 용도 변경이 급진전해서 9월 달에 용도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토부가 24차례에 걸쳐서 이거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하고 압박을 넣었던 것은 이때가 아니고 그 뒤입니다. 2015년 11월부터입니다. 거짓말이죠. 이미 용도 변경이 됐는데 뭘 압박을 넣었습니까? 거짓말이죠. 이게 다 문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치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지금 송치당한 첫 케이스입니다. 뭐 아직 물론 검찰이 기소를 안 했으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검찰이 좀 따져보고 기소를 하겠죠. 제가 보기엔 기소할 겁니다. 이제 그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잘 아시아시피 내일이면 배소현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김혜경 씨도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만약에 구속이 되면 배소현 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거거든요. 보완 수사를 좀 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9월 9일 이전에 기소를 할 텐데 김혜경 씨도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기소를 당할 위기, 부인도 기소당할 것이 확실시되고 이와 관련해서 또 국고손실죄가 있습니다. 이 법인카드 횡령은 국고손실이거든요. 국고손실은 배소현 씨의 경우 국고손실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손실죄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바로 경기도 회의계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를 배소현 씨한테 넣었다는 얘기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기소를 하는 것을 국고손실죄와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데 국고손실죄는 공소시효가 9월 9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9월 9일이 지나더라도 국고손실죄로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국고손실죄로 기소하는 것 그것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의 확실시 된다. 뿐만 아니고 변호사비 대나무 의혹 벌써 쌍방울과 계열사에 대해서 세 번째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지혜체 합숙소 문제 그거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나겠죠. 대장동, 백현동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사법적 리스크가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쏟아질 텐데 엄청난 위기죠 본인이.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지금은 담담의 국면으로 이재명 대표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영수회담이 아니죠.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회담을 받자니 범죄 피의자와 회담을 하고 만약에 그 직후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무슨 뒤통수 치는 것 같은 느낌 이걸 이재명 대표가 노렸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회담을 해 마라. 그렇다고 회담을 안 하자니. 이재명 대표가 내가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민생을 외면하는 거야? 또는 대화도 안 해? 또 이런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진태양란, 딜레마 이럴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이것까지 노린 전략적 담담 전략이라고 지금 봅니다. 타타? 이건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발톱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라는 겁니다. 아니, 제1야당 대표를 범죄 혐의로 수사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글쎄 그건 그냥 제가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참고사항에 불구한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관한 상당한 고단수이기 때문에 안 만나주면 안 되죠. 안 만나주면 외면한다고 또 이미지를 확 덧씌워서 민생도 외면하는 대통령봄 이런 식으로 아마 덧씌워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나주되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져가진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생은 민생이고 민생 부분을 딱 떼어내서 맞장구를 쳐주고 대신 언급을 반드시 해야 될 것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생저해사범이나 아니면 국고손실사범 이런 것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표현 방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잡아넣을 사람은 잡아넣는다는 거죠. 그건 민생과 관련이 없다. 그건 범죄에 대한 공정,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된다. 다르다 그거.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민생에 대한 관심 이건 다르다. 민생과 관련해서 당연히 야당의 협조를 받고 야당과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 하는 건 뭐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니까 계속하고 그렇지 않고 그러나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국가예산을 횡령한 사람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뇌물, 알선수제 이런 범죄 혐의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거는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엄정한 법질서 유지 이 부분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된다. 그냥 민생 잘해봅시다. 이렇게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 방법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담담의 시기이기 때문에 곧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타타의 시기로 반격을 시도할 겁니다. 그게 이제 나는 민생 협조를 이렇게 했는데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 이런 논리로 할 텐데 그 논리를 깨묻을 수 있는 회담 전략이 필요하다. 그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화 제의, 민생 운운 이것은 결국 담담 타타의 담담 전략에 속해 있다. 이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Hope 감사합니다.